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중공업보입니다 자 삼성중공업이 지난주에는 좀 빠졌습니다 주간 하락률이 4.6% 정도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왜 하락이 나왔는지 그 내용부터 이해를 하는게 중요합니다 첫번째 하락이 나온 이유 고가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작년에 발생했었던 고가를 4월달에 뚫어 넘었습니다 그러면 넘기기 위한 조건이 어디서 발생을 했는지가 중요하겠죠 그건 앞으로 좋아질만한 내용이다 앞으로 좋아질만한 내용은 어디부터 발생하나요 최악의 상황부터 발생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최악의 상황 지금이 바닥이다 이래서 잡는게 아니에요 이래서 잡는게 아니라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그때 매매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 매도하는 구간이 있겠죠 그건 언제예요 떨어지는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매도하는 거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최저가를 잡을 수 없고요 최고가를 잡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시세가 시작하는 구간이 있겠죠 그 시작하는 구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 구간부터 새로운 구간이 열립니다 만약에요 삼성중공업을 포함해서 그 어떤 종목분들도 고가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시세는 없습니다 그쵸 절대 시세는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올라가는 종목들이 당연히 시세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쵸 올라가는 구간에서 이 정도에서 끊기고 그쵸 추가적으로 시세가 이 구간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이쪽 구간에서도 고가 매물을 먹기 위한 돈이 들어왔다는 거죠 돈이 들어온다는 건 뭐예요 무언가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건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이해하려고 하니까 주식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선어팡이 좋아진다거나 지금 미국에서 그쵸 중국을 압박을 하면서 그 조선어팡까지도 한국의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온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건 맞아요 그런데 조선주를 이렇게 이런 뭐 앞으로 좋아질 부분이 뭐 여기서 있고 저기서 있습니다 실적 개선되고 있잖아요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면 누가 이렇게 급락하는 구간에서 물리겠습니까 이때는 오히려 실적이 좋았다니까요 그런데 주식시장은요 이런 부분을 먼저 반영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고가가 낮아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왔다 근데 지금은 뭐가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저가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오고 드디어 그쵸 하락 구간에서 한 10년째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부분의 고가를 돌파하는 첫 번째 단계에 들어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실제 23년도에 첫 번째 그런 구간을 만들어냈는데 그 이후에 시장이 꺾이면서 조정 구간을 상당 부분 만들어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가격대를 탈환했다는 것만으로도 추가 시세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이것에 대한 증거 즉 주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왔는데 그 증거가 뭐겠습니까 실적이죠 실적에 대한 개선세도 분기당 790억 그쵸 한 700억대까지 올라왔다는 점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턴어라운드는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앞으로 좋아질 부분 경쟁사를 쳐내는 것에 대한 부분도 미국 측에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흑자 전환이 됐는데 규모가 크지 않은 점도 호재입니다 최소한의 상황 지금은 적자를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비용 커버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삼성중공업을 포함해서 조선주들은 장기간에 걸친 이 장기 적자 구간을 거쳐 왔고 이 부분은요 장기 침체를 겪어왔었던 원인이었던 비용조차 커버되지 못했었던 부분을 지금은 완벽하게 개선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볼륨이 늘어나는 부분이 천천히 나오면 천천히 나올수록 좋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라는 거고 그런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오히려 작년에 23년도에 플랜트 수주도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시세가 위쪽으로 팡 터졌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문제가 됐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실적이 따라가는 속도가 주가를 따라가는 속도보다 느릴 수밖에 없지만 그런 부분이 주가가 너무 빨리 반영을 하게 됐을 때는 당연히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런 부작용을 잡아가면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아직까지 시세가 폭발하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폭발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 대한 상승폭이 지금 저가 대비해서 보면 7천원부터 만원까지 대략 한 40%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고가까지 보더라도 지금부터 만원을 기준해서 한 40에서 50% 정도의 추가 시세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서 조정받고 다시 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최종 시세는 언제가 나올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실적이 폭발하기 전에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추세가 유지되는 기간이 굉장히 긴 사이클이 지금 다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타점을 잡지 않으면 주식시장에서 돈 벌 구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폭은 이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내용 보시면요 실제 1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제 계좌 수익률이고요 이건 종목 수익이 아니라 계좌 수익입니다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조회를 계속 눌러도 같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점 조작이 안 됩니다 이렇게 계좌를 인증하는 방법은 저 말고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맞춰서 어떤 종목을 매매했길래 이 정도의 수익이 나왔는지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자람 테크놀로지 삼성중공업을 이야기를 드릴 때도 제가 뭐라 그랬나요 다 확인하고 매수하라 그랬죠 자람 테크놀로지 어때요? 확인하고 매수했죠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했고 정확하게 3일 동안 74.8%의 수익 구간에서 마감이 됐다는 점 그리고 뭐 DI나 그런 종목군들 이렇게 보더라도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그쵸? 제가 여기 강프로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면 지금 일주일 기준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선익 시스템 시장감회수 8.49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YC나 HLB 제약까지 그쵸? 종목을 다변화시키는 작업을 함께 진행했을 때 선익 시스템까지만 한번 보면 자 내용 보세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 그리고 선익 시스템도 한 15% 정도의 수익 구간에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입장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타점을 잡는 법 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원리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삼성중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아까 전에 타점 다 보셨죠? 이렇게 타점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지만 가격에 대한 이해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 중에 뭐가 먼저라고 할 수 없지만 내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구간 동안 보유할 수 있는 매매 전략이 있어야 돼요 이때 수익 전환을 시키지 못하면 매매는 실패됐다고 보시면 되고 물론 오차는 있겠지만 그 오차가 시장에 의한 거라면 시장을 포함해서의 매매 전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중공업의 변동성도 함께 커지고 있고 아무래도 고가 구간을 돌파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높아지는 변동성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의 실시간 타점까지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중공업 중공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삼성중공업을 포함해서 모든 주식시장에서 시세가 나오는 구간은요 철저하게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가격적인 부분이 먼저 뜨기 때문이다 시세가 나오려면 지금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가 더 좋아져야 된다 근데 삼성중공업의 실제 지금 상황은요 더디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더디게 회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주가 상승폭도 빨라질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갑자기 뜬금없는 실적이 확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여기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완만하게 올라가는 게 실적 기준입니다 완만하게 올라가는 게 시세 측면에서도 좋다는 거고 최대한 늦게 좋아지는 게 좋다 하지만 나빠지면 안 돼요 최대한 늦게 좋아지는 게 좋고 그 늦게 좋아지는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가격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가격을 잡는 과정에서 타점을 잡아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매매를 이어갈 수 있고 타점을 어떻게 잡아갈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최종적인 성과까지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를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내용을 보면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업 오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업 오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의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estem은 어떻게 할지 알았죠 정확한 아이돌로 꺼